안녕하세요. 리키양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저희 리키매직스튜디오 저에게 이렇게 팬선물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있는 팬선물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팬미팅, 첫 번째 팬미팅을 했었잖아요. 그때 주셨던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 이문재님께서는 따로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정성 가득한 선물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이건 뭐지 싶은 것들부터 다양한 선물들이 많이 많이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꼭 올리고 싶었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쓰고 그리고 잘 전시해놓고 잘 읽을게요. 편지들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선물들을 저희 리키매직 스튜디오 한 켠에 잘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도 너무 많아서 공간이 되게 많이 좁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그 선물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한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정말 잘 쓰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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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